자 단순히 x절편 y절편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응용한 문제도 다 해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이런 경우에요. x절편 y절편을 각각 구하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위의 상황이 다르죠. 단순히 어떤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뽑아오는 게 아니라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 x절편 y절편을 구하래요. 우리 평행이동 열심히 했습니다. 어떻게?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을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했다고요? 뒤에 붙여주기만 하면 됐죠. 그래서 간단히 쓰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다. 이 식에 관해서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여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. y절편은 벌써 눈에 보이죠? 눈 나쁜 친구 없죠? 여기 뒤에 붙은 거 y절편 끝났습니다.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게 꿀팁이었냐 하면 y에다 0 대입해서 그래서 0은 0 대입해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방정식을 풀면 2사 가서 4x는 마이너스 4, 4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x절편까지도 조금만 풀이하면 구해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에서는 x절편을 a라고 한대요. 그럼 뭐 이렇게 쓰면 되고 y절편을 b라고 한대요. 그러면 b를 이렇게 써서 각각 값을 구해내면 완성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간단히 평행이동을 한 단계 한 다음에 구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.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. 1차함수 y는 4분의 1x 플러스 k 안 가르쳐줘요. 그리고 x절편이 2라는 힌트를 줍니다. 이 힌트를 가지고 k를 구하라는 얘기겠죠. 그랬을 때 y절편을 구하래요. 그런데 보니까 y절편이 여기 뒤에 붙은 애 아니었어요? 결국에는 k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. 그럼 어떻게 구하냐? x절편이 2다라는 것은요. 다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. 어떻게 해서 나온 애였어요? x가 2가 나왔어요. y에 뭘 대입해서? 0을 대입해서. 이거였죠? 조금 멋있게 쓰면 2,0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였어요. 그래서 다시 x에 2, y에 0을 대입해서 k를 구하는 겁니다. 대입해 볼까요? y에 0 대입하고 x에는 2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요. 그러면 0은 약분하면 2분의 1 플러스 k. 얘 이사 보낼까요? 그러면 k는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값이 듭니다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가 y절편이었죠?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. 라고 답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런 유형의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? x절편 나와있다? 이 하나만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아, 2,0이었지라는 좌표로 만들어 놓고 각각을 대입하면 나머지 모르는 문자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거 수학의 답으로 기억하세요. 수학의 답으로 기억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